비즈니스가 필요로 하는 그런 코드를 만들어야 되는 개발자들이 대부분인데 그럴 때 필요한 수준의 코드는 100%까지 만들어주지는 않죠. 대신 굉장히 유의미한 시작점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AI 코딩 도구를 쓰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달공학 에러입니다. AI가 이미 우리 일상 속에서 엄청나게 파고드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의 음성인식부터 자율주행차도 현실화되고 있고 다양한 산업에 이르기까지 AI가 인간의 삶을 혁신적으로 지금 변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극격한 변화 속에서 우리가 대체 이 AI가 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진짜로 미칠지에 대해서 사실 좀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오늘 굉장한 분을 모시고 한번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AI 트루스의 저자 임백주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자님.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유명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는 거는 처음이라 좀 영광스럽게 생각도 되고 긴장도 되네요. 제가 제 소개 잠깐 준비를 했는데 저는 현재 한빛엔이라는 회사의 대표고요. 많은 분들이 아마 한빛 미디어를 알고 계실 텐데 한빛 미디어와 서로 계열사인 그런 사이입니다. 지금 한빛엔 대표를 맡기 전에는 삼성 리서치에서 AI 센터, 그 다음에 영국 연구소 이런 곳에서 근무를 했고요. 주로 인공지능 관련된 연구들, 또 데이터 분석 관련된 연구들 이런 연구들을 제가 리드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한 20년 정도 미국에서 살면서 주로 스타트업이나 월스트리트 회사 여러 곳에서 근무를 했고요. 계속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개발자로 쭉 생활을 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동안 국내 개발자들을 상대로 나는 프로그래머다라는 팟캐스트 방송도 진행을 했었고요. 또 한빛 미디어와 함께 다수의 책도 출간을 했습니다. 뭐 이런 책들이었는데요. 개발 좀 오래 하신 분들 중에는 많은 책도 있고 그러실 텐데 지금 최근에 제가 쓴 책은 AI 트루스라는 책이었고요. 오늘 우리 안될공학 방송에서 제 책과 관련된 그러한 이야기들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사실 실제로 개발이랑 산업 전선의 최전선에서 거의 아까 소개해 주셨다시피 한 20년 동안 그야말로 산업계에서 몸으로 익혀오신 분이기 때문에 임백준 대표님 오늘 말씀 좀 자세히 들어보면서 앞으로 우리 AI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약간 철학적인 부분, 또 인문학적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기술 자체에 대한 내용보다도 기술과 우리 삶의 연계가 되는 부분들 이러한 거 관련해서 조금 자세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코딩의 종말이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서는 AI 트루스 책에 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AI가 기술로서의 AI라기보다는 우리 삶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기술인데요. 그런 기술의 의미와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는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코딩의 종말인데 사실 코딩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인간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모든 지적활동에 기반을 한 직업들과 다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코딩 문제. 이제 네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들은 제가 지금까지 개발자로서 커리어를 쌓아오면서 제가 중간중간에 만났던 그런 코딩 문제들을 떠올렸던 거예요. 그래서 숫자 피라미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래전에 92년도에 제 방에 방문을 했던 후배가 짰던 프로그램이고요. 또 틱택토어 게임이라는 것은 제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으로 공부하러 떠난 건데 삼성 SDS에서 처음 취업을 하고 회사에서 가르쳐주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뭐 그 당시에 이제 핫한 기술이었던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C 언어 뭐 이런 것들을 쭉 한 6개월 정도 기간을 두고 트레이닝을 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때 3명한테 한 일주일 정도 한번 짜봐라 하고 내주었던 그런 프로젝트였고요. 페인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제가 미국에 가서 자바 언어가 이제 그 당시에는 좀 새로운 언어였는데 자바 언어를 이용을 해서 우리 윈도우즈나 뭐 이런 데 있는 페인트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여기 이제 제가 그림으로 헬로월드 뭐 이런 식으로 써놓긴 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짜봐라 뭐 그런 과제였고 또 2014년에 나이트 다이얼이라는 문제는 여기 전화 그 키패드가 있죠. 이게 사실 굉장히 쉽지는 않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요구하는 그 내용을 코드로 옮기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그게 정상적인 성능으로 이렇게 수행되도록 짜려면 다이내믹 프로그래밍이라는 기법을 사용을 해야만 정상적인 뭐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그런 방법을 최적화 방법을 사용을 해야만 풀 수 있는 이제 그런 조금 난이도가 있는 그런 코딩 문제였고요. 저도 정보 올림피아대 출신이라 가지고 다이내믹 프로그래밍 하니까 굉장히 좀 약간 반가운 느낌이 드네요. 참여하신 분들은 뭐 넵색 문제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익숙하실 텐데 아마도 구독자분들께서도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제가 챗GPT한테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봤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글로 입력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보시는 것처럼 거의 뭐 몇 초 만에 이렇게 코드가 쭉 화면에 나타났고요. 제가 이 코드를 그대로 카피를 해가지고 인텔리제이 화면에다가 복사해서 붙여 넣은 다음에 곧바로 실행을 시켰더니 기대하는 이런 숫자 피라미드가 바로 화면에 출력이 됐습니다. 틱택토 같은 문제도 제가 이제 그 당시에 C로 짜야 되는 그런 과제였기 때문에 챗GPT한테 부탁을 하니까 바로 이렇게 C 코드가 화면에 나왔고요. 제가 C 컴파일러가 따로 없어가지고 인터넷 베이스로 C 컴파일에서 실행시켜주는 그런 사이트가 있었고 실행을 시켜봤더니 보드를 예쁘게 그려주진 않았지만 화면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실제 플레이가 가능한 그런 화면이 출력이 됐고요. 또 페인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제가 Java Swing이라는 조금 구체적인 패키지를 이야기하면서 부탁을 하니까 바로 코드가 나왔고 카피해서 또 붙이니까 바로 실행 가능한 페인트 프로그램 얻을 수 있었고요. 그 나이트 다일러라는 그 문제는 제가 장표를 준비하던 당시에는 이 문제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났어요. 이게 실제로 제가 경험했던 코딩 인터뷰 중에 받았던 실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문제였더라 해가지고 여기에 그냥 영어로 횡설수설 이런 게 뭐야? 하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물어봤더니 얘가 아 그 문제는 뭔가 나이트 다이얼러 문제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쭉 설명을 해주고 코드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파이썬으로 만든 코드였기 때문에 파이참이라는 데에 붙여넣고 실행을 하니까 바로 원하는 결과가 나왔고요. 속도도 굉장히 빠르게 그렇게 실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오래된 이메일을 뒤적뒤적 해가지고 실제로 그 당시에 제가 받았던 문제를 찾아서 여기에 이렇게 잠깐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거는 나이트 캐피탈이라고 혹시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시카고 쪽에 있는 금융회사였어요. 굉장히 큰 400억 원인가 뭐 하여튼 그 정도 되는 손실을 초래한 버그 때문에 망한 회사죠.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저랑 어떻게 연락이 돼가지고 제가 코딩 인터뷰를 진행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이렇게 4개의 문제의 코딩 문제를 코딩 도구 혹은 그냥 AI의 도움으로 단 한 글자도 제가 실제로 코드를 작성할 필요가 없이 4개의 코딩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었고요. 질문을 하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자연어로 질문하고 코드가 나오고 카피해서 그대로 붙인 다음에 실행하는 그 전체 시간이 문제 하나당 1분 안쪽이었어요. 제가 실제로 시간을 재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뭐 40몇 초, 50몇 초 이렇게 걸렸고요. 보시다시피 파이썬, 자바시 3개 언어로 코드를 작성했고 동적 개입법,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 대한 굉장히 상세한 설명까지 확인할 수 있었고요. 보시다시피 대충 자연어로 이야기했는데도 잘 알아듣고 원하는 코드를 저한테 제공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4개의 코딩 문제라는 게 아까 올림피아드 얘기도 잠깐 하셨지만 굉장히 사실은 문제와 답이 간단간단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코딩 문제라서 그렇게 해줄 수 있었던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채찍비티한테 세계 각지에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코딩 문제가 들어오고 있을 텐데 그런 것들 중에서 어려운 문제는 뭐가 있느냐? 3개 꼽아봐라.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이렇게 3개를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이게 뭐 어떤 거였다? 그걸 우리가 지금 자세하게 이해하거나 제가 뭐 설명드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텐데 첫 번째 게 멀티트레드 게임 엔진이었어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스 분산 시스템 만드는 요청 그 다음에 실시간 비디오 처리용 신경망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쉽지 않았다. 이렇게 꼽았고요. 이런 내용은 사실 단순히 코딩이라고만 부르기에는 어려운 또 다른 여러 가지 공학적인 측면이 이렇게 개입을 해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사람도 지금 현재 풀기에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채찍비티는 좀 어려운 수준으로 들어오는 이런 요청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코드를 완전히 다 만들어주지는 않아요. 그리고 못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대신 기반이 되는 코드 혹은 가이드, 아키텍처, 프로토타입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서 개발자가 거기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죠. 이게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떤 건물을 짓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 땅을 파기 시작하면서 건물을 올리는 거랑 대충 건물이 튼튼하게 지어졌을 때 일부 수정을 하면서 인테리어만 하는 거랑 그 정도의 차이가 보이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AI가 웬만한 건 다 만들어주니까 그래서 지금 현 단계 AI 코딩 도구는 앞에서 보신 네 가지 간단한 그런 문제는 거의 100% 완성된 코드로 그냥 다 해결을 해주고요. 하지만 지금 회사에서 다니면서 비즈니스가 필요로 하는 그런 코드를 만들어야 되는 개발자들이 대부분인데 그럴 때 필요한 수준의 코드는 100%까지 만들어주지는 않죠. 대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유의미한 시작점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도움을 받기만 해도 개발자의 생산성은 하늘로 치솟겠죠. 실제로 여러 가지 보고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포큐라는 그런 보고서에 의하면 개발자가 평균적으로 26% 제가 이게 정확하게 언제 서베이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26%다 이러면 사실 높은 제가 기대하는 것보다 높은 수치는 아니에요. 기타에서도 서베이를 해봤을 때 한 56% 정도 더 빠르게 완료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최근에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새로 나온 편집계가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서 작업을 실제로 저희 개발자가 진행을 했더니 4배 생산성이 향상되는 것을 실제로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AI 코딩 도구를 쓰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현실 세계 개발자들은 코드 생성, 버그 수정, 테스트, 리뷰, 문서와 협업 이런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코딩 도구를 적극 활용하면서 생산성을 높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AI 코딩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개인의 취향이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은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주변에 알고 지내는 개발자들이 많기 때문에 자주 물어보거든요. 뉴욕에도 제가 같이 일하던 친구들이 있고 한국에서도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물어보면 AI 코딩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또 AI가 만들어주는 코드가 불완전하다. 혹은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사용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대부분 보면 한 땀 한 땀 한 글자 한 글자 자기가 해서 코드를 만드는 거에 굉장히 익숙한 그런 거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고 쳐도 AI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개발자들의 생산성은 제가 볼 때 이미 그렇게 투자건만 고집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빠른 속도로 향상되고 있다. 그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런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취향이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모린가 4월에 데빈 AI라고 발표가 되어서 굉장히 떠들썩했죠. 이건 뭐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 아닌데 데빈 AI 같은 경우에 굉장히 특이한 지점은 단순히 코딩 업무를 도와주는 데서 그치지를 않고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데는 코딩이 일부거든요. 코딩만이 아니라 프로젝트를 계획을 해야 되고 요구사항을 잘 수집해서 분석도 하고 이해를 해야 되고 또 협업도 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절차들이 개입을 하고 이거를 다 묶어서 우리가 보통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 전체를 AI로 처음부터 끝까지 코딩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아예 소프트웨어 개발 전체를 AI로 해결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궁극적으로는 사람 개발자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다 하겠다라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점이 저는 굉장히 놀라운 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아직 그런 문제들을 사람만큼 할 수 있는 수준은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지만 빠른 속도로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컬서 AI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이제 컬서 관련해서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올린 그 후기를 제가 그냥 카피해놓은 건데요. 여기 보면 좀 놀라운 부분들이 있죠. 그건 제가 강조해놓은 건데요. 탭으로만 코드를 작성한다라는 건 AI가 만들어준 코드를 그냥 받아들이기만 한다는 뜻이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손보면은 원하는 걸 만들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고 그렇다 보니까 개발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컬서 AI 같은 경우에는 현 단계 AI 코딩 도구의 어떤 고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고점은 또 다른 도구가 나타나면 또 바뀔 수도 있겠죠. 기능적으로는 복잡한 코드를 빠르게 작성하거나 코드 구조를 개선해주고 협업도 가능하고요. 사용자 개인의 스타일에 맞는 맞춤형 코드 추천도 가능하다고 하고 디버기나 리팩토링 이런 부분들 진행되고 있고요. 언어도 굉장히 다양하게 지원하고 다양한 개발 환경하고 호환이 되고 자연어 기반으로 코드를 작성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이거는 지금 다른 AI 코딩 도구들도 다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컬서 AI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아주 잘 편하게 그렇게 제공을 한다는 점에서 좀 차별성이 있는 것 같고요. 여기서 하나 또 더 나아가서 오픈 AI O1이 이제 얼마 전에 출시가 됐죠. 우리 스트로베리라고 부르던 것. 얘는 이제 출음 능력을 장착을 했다. 이렇게 주장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과학, 코딩, 수학 이런 분야에서 뛰어난 수준을 가지고 있다.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83% 성적을 얻어서 그 전 버전이었던 GPT-455의 13%를 거의 압살하는 수준이라 그러고요. 또 코딩 컴피티션에서 상위 89% 성적을 거뒀다. 뭐 이런 것들이 주장이 되고 있죠. 물리생물학, 화학 등 이런 자연과학 분야에서 사람 박사보다 우수한 능력을 보이기도 하고 또 백준의 다이아몬드 5 문제도 척척. 여기서 백준은 저 임백준이 아니고요. 최백준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분이 운영하는 코딩 문제풀이 사이트에서 최상급을 의미하는 거고요. 다이아몬드 5라는 것은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코딩 문제도 척척 푼다고 그래요. 실제로 최백준님하고는 서로 엇갈린 이메일을 종종 받아가지고 제가 한번 만난 적도 있습니다. 만나서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즐거운 대화도 나눴고요. 또 앞에서 이야기했던 데빈을 만든 사람이 스캇 운대 이 친구도 재미있는 친구죠. 이런 내용들이 다 사실은 AI 트루스의 책에 담겨있긴 합니다. 이 사람도 5원 발표되는 여러 가지 유튜브 영상에서 나와서 추론 능력에 대해서 크게 칭찬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이렇게 코딩이라는 행위가 점점 인공지능의 손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거는 누가 봐도 명백하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5원한테 너가 할 수 있는 좀 난이도가 높은 그런 코딩 뭐가 있니?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런 내용들을 쭉 이야기를 해줬죠. 우리가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엔진 등등 이거 하나하나 다 따져볼 일은 아니지만 아무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난이도가 높은 수준의 코딩을 5원이 할 수 있다 주장이 되고 있고요. 제가 언젠가 강연을 준비를 하면서 비슷한 1인칭 게임을 하나 만들어달라고 하니까 또 5원 프리뷰가 금방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이게 지금 실행은 안되지만 좌우 전후로 움직이면서 이게 미로예요. 그래서 미로 화면인데 이게 움직입니다. 이제 좌우 전후 화살표로 하면은 움직여서 미로를 찾아서 빠져나가는 그런 게임인데 금방 만들어줬고 흥미로운 지점은 이게 코드가 한 200줄인가 300줄인가 그랬거든요. 파일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었고 근데 한 번에 동작하는 코드가 안 나오고 버그가 조금 명백한 버그들이 있는 코드를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원한테 뭐가 좀 안된다 다시 해라 그러면 계속 자기가 미안해 하면서 사과는 또 되게 잘하잖아요. 열심히 사과하면서 새로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랬지만 어쨌든 이런 게임 하나 만드는데 몇 분 걸리지 않는 그런 게 현재 현실이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둠 게임이니까 아위 둠 이제 우리 망한 거 아니냐 개발자들 이런 질문 많이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개발자분들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이고요. 제 생각에는 코딩이라는 행위 자체는 끝났어요. 저도 이렇게 선언적으로 단종적으로 이야기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는데 지금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단 개발자라고 불렀던 코딩을 하던 사람 그 사람들 결국은 사람이 아래 직업을 이야기하는 건데 직업은 끝난 거라고까지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직도 할 일이 있고 새로운 형태의 일들이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코딩이 끝난 거지 개발자가 끝난 건 아니다. 그건 좀 구분을 하고 싶고요. 여기에 대해서 뒤에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AI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추론과 상식이 결여되어 있는 에밀리 벤더라는 언어학자는 확률적 앵무새 이렇게 이야기했고 또 노엄 촘스키도 언어학자죠. 이분도 하나의 거대한 통계 엔진 같은 거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굉장히 기계적인 장치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견에 동의를 하는 그런 양상이었는데 오원 버전만 해도 사실 추론 능력이 상당히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런 추세라면 웬만한 필요한 상식도 충분히 갖추어 나가지 않을까 그런 느낌도 들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리고 일리아 수축헤버 같은 최전선에 있는 학자는 AGI가 생각보다 빨리 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요거는 이제 며칠 전 얘기죠. 썸의 알트만이 인텔리전스 에이지라는 그런 페이지였나요? 무슨 선언문 같이 자기가 웹페이지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페이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몇 천일 안에 초지능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어요. 천일이면 한 3년 안쪽이고요. 혹은 만일이면 그 이상이죠. 좀 갭이 이렇게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 빠른 시간 안에 초지능이 뭔지 그거는 좀 궁금해요. 어쨌든 이렇게 AGI든 초지능이든 뭐 아니면 특이점이든 인간의 지적 능력을 초월하는 AI가 아가오구는 있다. 그것 또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AI는 생성 AI 놀랍도록 똑똑하고 충격적으로 어리석다. 유명하신 분이죠. 최혜진 워싱턴대 교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얀 루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AI가 강아지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능이 뭐 그런 이야기도 했고 또 우리 모라백의 역설도 유명하죠. 여기에서 중요한 건 저는 뒷부분인 것 같은데 인간에게 어려운 것은 컴퓨터한테 쉽고 인간에게 쉬운 것은 컴퓨터한테 어렵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어려워하는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는 얘기고 요수와 벤지오 같은 분도 인과관계 추론 능력이 많이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하고요. 이런 식의 맥락 이해 능력이 부족하고 또한 자암이 친체에 부재하고 일반한 능력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이런 문제들이 지금 현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큰 한계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을 대체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AI 코딩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이코드천이라고 해서 이거를 제가 어떻게 번역을 할까 생각을 해요. 쓰레기 코드의 증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실제 환경으로 프로덕으로 출시된 지 2주 안에 폐기되는 그런 코드를 측정을 했다 그래요. 어디에선가 그렇게 해봤더니 AI로 작성돼서 출시까지 이어진 코드들의 상당수가 2주 안에 폐기가 된다. 문제가 발견되거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증가되고 있다는 그런 서베이가 있고요. 또 실제로 아까 맨 처음에 제가 4개의 문제를 해결할 때 그냥 카피해서 붙이고 돌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복부 코드가 폭증하고 있다. 그런 현상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코드의 양은 많아지는데 질적 향상이 반보되지 않은 그런 코드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것도 이제 유명한 말이지만 또 AI가 초래하는 기술부채 우리 기술부채라는 이야기들은 많이 하잖아요. 언젠가 해결해야 되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들 근데 그게 AI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양이 초래가 되고 있다. 이런 지적도 많이 있고 또 한각 칼루시네이션 이라는 건 현재 AI가 태생적으로 품고 있는 어떤 굉장히 큰 문제의 하나죠. 그래서 기술부채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이야기했다 그래요. 이분 영상 제가 좀 보고 그랬는데 AI 코딩 도구는 크레딧 카드와 비슷해서 기술적 부채를 전례 없는 수준으로 쌓아올리게 만들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영상들이 있고 해서 제가 봤는데 근데 사실 기술부채 관련해서는 부채는 부채라고 동의가 되지만 우리가 갚아야 되는 부채인가 이거는 이것대로 뭐 할 얘기가 좀 많은 또 영역이긴 합니다. 칼루시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경험을 했고 존재하지도 않는 함수나 라이브러리를 자기가 그냥 지어내서 호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러면 큰 버그를 만들어내겠죠. 또 언어 자체의 규칙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코드를 작성하는 경우가 왕왕 있고요. 혹은 더 나아가서 무한 루프를 만든다든지 알고리즘 자체가 잘못됐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합니다. 또 컴파일도 되고 동작도 잘하고 뭐 모든 게 다 좋은데 사실 잘 들여다보면 보완적인 측면에서 안전하지 않은 그런 코드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잘못된 내용으로 주석이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 뭐 등등. 그 할루시네이션과 관련이 있는 그런 문제들이 아직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줄부는 있어요. 아직은 누구도 완벽하게 이런 환각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죠. AI 코딩 도구의 발전 단계는 제가 책에서 잠깐 언급한 부분을 옮겨왔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다섯 개의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고 코딩이 AI가 사람한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초기 단계가 있었고요. AI 코딩이 뭔가 도움이 되는 활용 단계 우리가 지금 거치고 있는 중이고 3단계로 넘어가면 AI를 활용하는 사람이 사람 개발자 전체의 수를 줄여가는 일종의 경쟁 시기가 도래할 거다. 저는 우리가 2단계를 지나서 3단계로 진입을 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AI가 스스로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시작하겠죠. 이게 이제 대빈 AI 같은 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완성기 소프트웨어는 AI가 다 하는 걸로 그렇게 넘어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동화 혹은 자기복제의 단계가 단순히 코딩 영역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 전체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좀 생각할 지점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코딩의 종말과 관련해서 제가 좀 결론을 내자면 코딩이라는 행위는 사라질 운명이다. 저는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정확한 시기는 모르죠. 하지만 생각보다 빨리 시기가 도래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대빈 AI 같은 인공지능이 설령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를 다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하더라도 사람 개발자가 인공지능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계속 그 안전성을 담보해야 되는 그런 업무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것까지 우리가 사라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코딩은 설령 사라진다 해도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은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을 거고 그 일은 어쩌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조금 더 들어가보면 AI가 작성하는 코드를 우리가 이해하고 또 통제하고 관리하는 다양한 방법과 기술이 등장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다른 개발자에게는 새롭게 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여러 가지 지적 탈런트가 필요한 그런 일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개발자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제가 앞부분에서 이런 AI 코딩 도구를 외면하고 있는 그런 개발자들 이야기도 잠깐 드렸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AI 코딩 도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20년 넘게 개발자로서 생활을 할 때 그 시기에 지금 AI 코딩 도구 같은 게 있었더라면 훨씬 더 재밌었을 것 같아요. 더 재밌고 더 챌린징한 그런 일들을 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지금 요즘 개발자분들 좀 부럽게까지 할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긴 해도 AI 코딩 도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나 문제점은 정확하게 인식해야 할 테고요. 기본적인 태도는 내가 꼭 작성할 이유가 없는 코드는 AI한테 짜라고 맡기고 나는 더 높은 수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을 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같은 얘기지만 품질 안정성 기능 보안 측명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꼭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코딩이 뭐 우리 해보셨던 분들 많이 동의하시겠지만 재밌잖아요.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고 저는 미국에서 일할 때 이게 도대체 일인지 게임인지 노는 건지 어찌나 재밌던지 내가 회사에 돈을 내고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농담도 할 정도로 그렇게 재밌게 이랬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어지간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AI가 훨씬 더 잘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코딩이라는 거 자체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우리가 엔지니어로서 맡은 책무 문제 해결 어떤 새로운 무엇의 어떤 가치의 창조 이런 거에 더 집중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코딩의 종말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